노점상을 하며 평생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을 충북대 장학금으로 모두 내놓아 충북대 어머니로 불렸던 교육독지가 신원임 여사가 오늘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. 신원임 여사는 지난 1993년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시작으로 2011년 10억 3천만 원 그리고 지난 2018년에 8억 원 등 모두 51억여 원을 충북대 장학금으로 쾌척했습니다. 충북대는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고창섭 총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충북대학교 장으로 장례를 치린다고 밝혔습니다.